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공기 맑고 따뜻한 거제에 내려와서 전화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면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0년 동안 이 교회 다닌 거 전혀 후회하지 않고 또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더로 들어가시면은 제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매일 아침 6시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CNN 뉴스 중에서 하나 발췌해서 수업을 합니다. 1부에서는 처음 나오는 5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8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합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단어들과 뉴스의 첫 화면을 올려놓습니다. 강의를 다 들으신다면 꼭 글 보시고 오리지널 뉴스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첫째 단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 1부 2부 합쳐서 모르는 단어가 한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 2, 3개월만 노력해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또 외워야 될 단어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 말만 듣고 따라하면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 돈 벌 수 있다 하는 사기꾼의 말과 똑같습니다. 문법 모르면 절대로 고급 영어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 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바닥부터 독학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첫째 영어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시도해 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독학하면서 문법 책에 나오는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문법 설명은 누구나 차근차근 자세히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 교수하듯이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혼자 공부하셔도 고급 실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참 몇 분 안 되십니다. 그래서 혼자 해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같이 공부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또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강철같은 의지를 지닌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자고 같이 하면 더 빨리 확실하게 고급 실력에 도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 번 무료로 청강해보시고 수강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려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번째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이 없으면 뉴스를 시청하면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번째 영작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독해력과 영작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세요 하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러면 영작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이런 설명을 듣고 그렇게 공부하려면 참 힘들고 오래걸리겠다.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하는 이런 게으른 생각 드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버리시든지 영어 공부를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한 후에 나중에 후회하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3월 22일 CNN 뉴스 공부하겠는데 먼저 화면 정지시켜놓고 여기는 나오는 단어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주세요. 시작 단어 암기하셨으면 오늘 뉴스 첫 부분 같이 들어봅시다. 제가 조금 천천히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In a speech on the Arizona State Senate floor on Monday, Democratic State Senator Eva Birch shared a deeply personal story underscoring the real impact of abortion legislation on people's lives. Senator Birch told her colleagues that she recently discovered she was pregnant, a pregnancy that she wants, her family wants. But after a recent check-up, she's learned that she has to get an abortion because of her health and because of the condition of the baby.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놓고 본인이 알아든 걸 잘 정리하셔서 마치 친구에게 예 너 없는 사이 이런 뉴스 나왔다라고 말해주듯이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하는 거 있으시죠? 그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서툴러도 괜찮고 거짓말 섞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꼭 시도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갑니다. 저의 발음을 들으시고 알아들은 대로 따라 하시는데 반드시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In a speech On the Arizona State Senate floor On Monday Democratic State Senator Ewa Birch Share a deeply personal story Underscoring The real impact Of abortion legislation On people's lives Senator Birch told her colleagues That she recently discovered That she recently discovered She was pregnant A pregnant A pregnancy That she wants That she wants That she wants But after a recent check-up After a recent check-up Because of her health And because of the condition Of the baby So 이제 2단계로 짧은 묶음으로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한글을 보면서 영어로 말하기 시작 한글을 보면서 영어로 말하기 시작 An글자막 by 한글 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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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로 한글로 적으시든지 한글로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충분한 시간 들여서 정성스럽게 번역해 주세요. 그런 시간 아까워서 대충대충 보고 넘어가시는 분은 영어 공부에 관한 한 소질도 희망도 없는 분입니다. 그 태도를 바꾸시든지 영어를 하지 말고 자신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야로 찾아가서 노력해 주세요. 자 번역 시작 4단계 반대로 장문 영작합니다. 역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영작 하셔도 좋고 말로서 하셔도 좋습니다. 시작 5단계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처음에 인으로 시작했던 문장 기억나시죠? 1, 2, 3, 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은 다 기억납니다. 자 말하기 시작 1, 2, 3, 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은 다 기억납니다. 자 이제 6단계 여기 나오는 단어들 보면서 전체 문장 연속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화면 정지시켜 놓고 시작 자 이제 2부 7단계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 하셨으면은 그 다음 부분 들어봅시다. 앞에서 numerous ultrasounds and blood draws we have determined that my pregnancy is once again not progressing and is not viable and once again I have scheduled an appointment to terminate my pregnancy. I don't think people should have to justify their abortions but I'm choosing to talk about why I made this decision because I want us to be able to have meaningful conversations about the reality of how the work that we do in this body impacts people in the real world. That Arizona State Senator, Eva Birch, joins me now. Senator,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n. It's hard to not listen to this and be heartbroken and struck and also so impressed with your courage about talking about this so publicly while you're still absolutely in the middle of it. So thank you for coming on. You made very clear why you decided to speak out about this, that you're hoping to move this fight, this debate around reproductive care and abortion into a conversation, a more meaningful conversation than what you're seeing right now. What have you heard from people since telling your story this week?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첫 부분은 상원의 의원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After numerous ultrasounds and blood draws, we have determined that my pregnancy is once again not progressing and is not viable. And once again, I have scheduled an appointment to terminate my pregnancy. I don't think people should have to justify their abortions, but I'm choosing to talk about why I made this decision because I want us to be able to have meaningful conversations about the reality of how the work that we do in this body impacts people in the real world. Now, Arizona State Senator Eva Birch joins me now. Senator,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n. It's hard to not listen to this and be heartbroken and struck and also so impressed with your courage about talking about this so publicly while you are still in absolutely in the middle of it. So thank you for coming on. You made very clear why you decided to speak out about this, that you are hoping to move this fight, this debate around reproductive care and abortion into a conversation, a more meaningful conversation than what you are seeing right now. What have you heard from people since telling your story this week? 화면 정지시켜놓고 알아들은 거 잘 정리하셔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화면 정지시켜놓고 번역 시작 요건 잠시 후 분석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요거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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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단계 한 문장 분석 하겠습니다. 요거 짧은 번역 해주시고 반대로 짧은 번역 해주시고요. 자 이제 전체 번역 번역 해주시고 반대로 전체 영작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암기해 주시고요. 단어 암기하셨으면 이게 오늘 우리가 수업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분이 에바 벌치 상원의원인데 얼굴이 조금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죠. 요거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시켜놓고 단어 암기도 하시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꾸준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특별하신 분들은 천명 중에 한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 가시든지 천명 중에 한명밖에 안 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텐데 건강관리 잘하면서 계속 노력하시면 나중에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 허약했고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장례가 참 암담해 보였지만은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꾸준히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셔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이라도 나는 왜 사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다음 세상이 있나? 신은 존재하나? 이런 진지한 의문이 드실 때 저희 교회를 1순위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